엑사이저입니다. 이즈러스터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다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는 시간, 연습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던 공부를,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엑사이저는 구글에서 러스터링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종류별로 연습문제가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봐서 적절한 수사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1학기, 숭등 1년차 1학기에서는 여기 엑사이저에 있는 내용들의 절반 정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언제 하더냐니까 1년차 2학기 있죠. 2학기에서 또 러스트 바이그젠플 책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연습문제들 중에서 일부, 남아있는 일부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대략 연습문제, 대략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다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한 200개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100문항 정도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내용은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연습문제 뭘 풀 거라는 걸 제가 에피소드 항목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variable 같으면 연습문제 variable 이렇게 넣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바로 수업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variable 1번 같은 경우에 연습문제를 푸는 연습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인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와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구글 번역기 있죠. 구글 번역기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variable exercise free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에피소드 하나에다가 이 variable 둘 낸 여섯 개 문제를 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VS 코드에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푸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푸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그죠? 열심히 풀어 보시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르겠으면 당연히 디스코드에 질문을 하셔야 되죠. 그죠? 한국 러스다 사용자 그룹 여기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은 글로벌 여기 러스다 사용자 그룹에서 질문하시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문제든 풀어더래요. 문제는 다 풀어드리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수업 준비가 되셨으면은 러스다 사용자 그룹입니다. 러스다 사용자 그룹에 있는 연습 문제들 중에서 variable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쭉 풀어나가보죠. 오늘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